이 노래는 어떤 노래에요? 네! 그렇다면 앵콜록은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. 한국인 온아버지라는 곡인데요. 이 노래에는 아버지를 보고싶은 감정과 애제랑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이 많이 태어날 곡이라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바치고 싶은 노래입니다. 제3위 희망드린 콘서트 관객 여러분! 제 신곡 우리 아버지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! 그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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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